홍수다스로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윤나라입니다. 여러분 다이어트 지긋지긋하시죠? 저도 너무 지긋지긋해요. 언제 끝나야 될지 모르는 이 다이어트 홍수다스라면 쉽고 간편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이어트 하실 수가 있어요. 어떻게? 먹기만 하면 되는 다이어트예요. 굿모닝 홈스, 굿나잇 홈스 이렇게 아침 식사 전에 저녁 식사 전에 하루에 두 포 드셔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아니 다이어트 하면 덜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씨? 아니요. 이제는 여러분 쉽게 다이어트 하실 수가 있어요. 굿모닝 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자체 자연성분인 와일드망구 정자 추출물이 들어있어요. 요즘 너무너무 핫하죠? 아니 그 와일드망구가 뭐가 그렇게 좋길래 사람들이 자꾸 먹고 다이어트에 좋대? 이게 여러분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 안에 있는 체지방 분해를 해줄 수 있는 아디포네틴이라는 호르몬 자체를 딱 분비시켜줘요.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이 감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다가 식욕 억제가 될 수 있는 려틴이랑 호르몬도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. 드셔주시기만 하면 근데 이거를 식전에 아침 식전에 드셔주시니까 아침 운동한 효과 기초 대사량 올라가죠? 체지방 감소되는 몸으로 바꿔주죠. 그냥 이거 두 알만 드셔주면 되는 거예요. 거기다가 다이어트 하시다 보면 우리 여성분들 제일 고민인 게 뭐예요? 변비. 배변활동이 좀 힘들어지죠? 근데 이 국모닝호스에는 알로에 전입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편안하게 배변활동까지 도와줄 수 있는 성분도 들어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침에 이거 한 포 드셔주시면 되고 한국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밥도 많이 먹고 면도 많잖아요. 드셔주시면 됩니다. 가르시니아 성분이 들어있어요. 가르시니아 성분 자체가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탄수화물만 줄여줘도 여러분 다이어트가 됩니다. 살이 빠져요.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. 가르시니아 성분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전에 저녁식전에 그냥 이거 두 알만 딱 먹어주시면 우리가 뭐 면을 먹든 빵을 먹든 우리 또 다 디저트 배도 다 따로 있으시잖아요. 여성분들 정말 나의 마음의 안정제 이 굿나잇홍스 안에는 가르시니아와 함께 우리의 활력 비타민인 비타민 B와 비타민 D까지 같이 들어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 따로 안 챙겨 드셔도 되고요. 굿모닝홍스, 굿나잇홍스 그리고 내 호르몬 자체를 다이어트가 잘되게 만들어주고 체중원 분해가 잘되게 만들어주면서도 내 몸이 기력이 쇄지거나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활력을 잃지 않도록 에너지까지 같이 넣어주니까 진짜 이건 일석삼조의 효과죠. 또 일하시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막 씹고 씹고 여러분들 간식 생각나고 하시잖아요. 그럴 때 여러분의 위기를 위해서 와일드망고 추출물이 100% 들어간 식물성 성분의 와일드망고 젤리입니다. 너무 예쁘죠. 핑크색에 이렇게 여러분들 회사에 계실 때나 아니면 이동 중이실 때 그냥 백에 가지고 다니시다가 입이 너무 심심하다 이럴 때 뭐 고칼로리의 과자나 아니면 너무 단 커피 음료 아니면 탄산음료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근데 와일드망고 추출물이 들어있으면 다이어트 되면 쓰거나 맛없는 거 아니에요?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주의사항 하루에 한 포만 드셔야 돼요. 이거 너무너무 맛있거든요. 그래서 맛있게 드셔주시기만 하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체지방 분해가 거기다 기초대사량도 올라가니까 내 몸이 간식을 먹는데 다이어트가 되고 있네? 그런 효과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. 여러분 홍스나스는요. 구성도 심플해요. 어려운 거 없어요. 짜잔! 2주분 굿모닝 홍스 굿나잇 홍스 이렇게 2주분 드셔주시면 되는데 저는 2주도 어려워요.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D-Day 7일 아니면 D-Day 5일 이렇게 해서 휴가 전에 내가 확실하게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쯤 여기 보시면은 굿모닝 홍스 굿나잇 홍스 다 이렇게 들어있거든요. 사실 시판되는 다이어트 제품들이 뭐 91분 있고 뭐 121알 150알 그래서 양은 많은데 여러분 양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드신 적 없으시잖아요. 저도 아직 집에 쌓아놓은 다이어트 제품들이 많거든요. 거기다가 전 너무 좋았던 게 하루 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안 까먹게 돼 있으니까 사실 집에 있는 거 통 다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. 그리고 나 다이어트해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기도 사실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비밀로 하는데 그쵸? 이렇게 간편하게 들고 다니시면 되니까 이거 너무 좋아요. 여러분 이제는 다이어트 스트레스 받고 내가 안 먹어야 돼? 걱정돼? 내 의지를 시험해야 돼? 아니요. 과학적으로 거기다가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까지 BED 다 들어있죠? 거기다 배변활동까지 도와줄 수 있는 성분 들어있죠? 자연성분 자체로 건강하고 똑똑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여러분 홍수다스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이어트 성공해보세요.